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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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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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빵도 시키려고 했는데 빵은 못먹겠지? 그래.. 너무 욕심부리지마 오! 여러분! 왜 이렇게 또 어두워? 대박 미쳤다 대박 맛있어요 잡지 못해 어쨌든 맛있어요 이게 우리 동네 맛집인가? 그런 거 없었는데? 의자가 너무 높아서 어? 이거지? 그래 이각도였어 너무 이각도 못생겼는데 괜찮아 우선 먹어 그냥 동네 피자라서 엄청 맛있는 느낌보다는 엄청 맛있어요 흠 야 어떡해 이거 야 야 대박 감자가 몇 개요? 피자에 감자 엄청 많다 감자가 세 개나 있어요 고구마 피자 고구마 피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감자가 더 맛있어 감자가 더 맛있어 대박 우와 도구에 감자가 막 떨어져 아이씨 피자도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구나 상상 야 먹방하는 사람이 대단하다니까 채석 으흑 tuition 당황스러울 정도로 더럽게 자시고 계시는 사회 머시기 사회 거리두기 연장돼가지고 바벨 샀어요 이거 핫도그는 좀 별로라서 빼드릴게요 대박 진짜 대박이에요 왜이렇게 무거워 아씨 못잡아 왜 아 먹어보고 싶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뭔가 치킨은 한마리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피자는 한마리 아 한마리를 다 못 먹어 요새는 다 먹었는데 치킨은 지금도 한마리 다 먹을 수 있는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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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엄청 밝아졌어요 왜 이러지 음 음 우선 먹어야 돼 고구마는 좀 물리니까 또 감자 감자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아 제발 한번만 잡아 봐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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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맛있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Hay 피크로 웰라스 보이진 않겠지만 올렸어요 음 음 으 요거트 소스 foam 음 한입 크게 왕 먹긴 하는데 입이 그렇게 큰 편은 안 이거 같아요 입이 큰 편은 아니야 아마도 골드무스로 시켜서 그런지 고구마 피자가 별로 안 땡쥬 예전에 저라면 꾸역꾸역 다 먹었겠지만 전 변했습니다 이거는 남겨둘 거예요 내일이나 뭐 먹고싶을때 먹을게요 빨리 먹어 최대한 빨리 먹어야지 빵을 먹을까 아이스크림을 먹을까 한번 보자 아까 사실 편의점을 갔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서 못 샀어 아 더워 갔다왔어요 이거 사려고 설빙을 시킬까 하다가 움직이지 않는 자 먹을 가치도 없지 생각하면서 갔다왔어요 근데 설빙을 시키는게 훨씬 더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괜찮아요 더 비싸기도 하고 칼로리도 더 높지만 설빙은 많이 먹어 봤으니까 홈런불은 원래 이게 에프에 돌려야지 국물이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이상한게 차가운 음식이랑 따뜻한 음식 같이 먹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나 베넨젤이 처음 먹어봐 이게 또 뭔가 얘 맛이 너무 강해서 잠깐만 와 이게 1000칼로리야? 1000칼로리 치고 안단대요? 1000칼로리 치고 안단대요? 1000칼로리 치고 안단대요? 이렇게 도어가 있거든요 이런거 이 도어가 엄청 달아요 그리고 이 이 막 바닐라빈 콕콕 박혀있는거 같은데 바닐라빈이 아닌가? 초콘가? 아 초코구나 근데 엄청 진해 엄청까진 아니고 그냥 좀 진한 근데 투게도 가서 진해 바닐라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솔직히 투게더 따라가는 자가 없지 가성비뿐만 아니라 맛으로만 봐도 이거 두개는 안 먹어도 되겠다 음 단짠단짠이면 그냥 계속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렇게 먹어봤거든요 근데 짠과자에 손이 안 가더라고요 저는 전 약간 EJ 느낌 좋아요 단거는 더 단걸로 전 단거 먹어주고 덜 단거 먹어주고 아이스크림 요새도 마스크 선택인줄 아는 사람 있나? 출입이 안될텐데 아이스크림 마스크 안쓰면 무엇보다도 본인이 제일 고생이에요 어디 뭘 못하니까 중독성 쩐다 중독성 쩐다 아이스크림이 과자보다 중독성 쩐는 것 같애 아이스크림이 과자보다 중독성 쩐는 것 같애 겉에 녹았어 스트로베리 크림이 있었어? 처음 한 사실 좀 느끼한 걸 잘 못 먹는 것 같아요 달달한 거랑 아이스크림도 아메리카노랑 먹으면 맛있는데 그냥 달아서 못 먹을 것 같아요 전 먹방 같은 거 못 할 것 같아요 안 흥분하고 침착하게 약간 약간 먹는 모습 신경 써야 되잖아요 절대 못해 맛있는 음식 앞에서 침착할 수 있을 수 없어 이거 진짜 중독성 있네 중독성 있네 중독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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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크게 왕창 왕창 왕구왕구 먹으면 맛있나? 그냥 3개 올렸어요 근데 나는 입에 너무 꽉 차게 먹어도 좀 별로인 것 같더라고요 닭상에 넣는 게 맛있는데 닭상에 먹는 게 맛있어 닭상에 먹으면 닭상에 먹는 게 맛있어 닭상에 먹는 게 맛있어서 닭상에 먹는 게 맛있어 닭상에 먹는 게 맛있어 닭상에 먹는 게 맛있어 안 될 때 이거 다 먹겠네 이러다 다 먹겠네 이러다 배터리가 딱 없어요 감사합니다.